하이 하이 시켰는데가 일본어로 오지? 아까 시켰는데 시켰는데 배운 적 없는데 아까 주문했는데 아까? 아까? 주문했는데 배운 적 없는데? 아까? 너무 안오지 않아요? 다수 언니? 네 녹차 아이스크림도 몇 번 걸릴까요? 너무 귀여워서 찍고싶은데 네 너무 귀여워서 how 뭔데? is 뭐라고? 그 앞에 말을 못 알아들었 ㅋㅋㅋㅋ 근데 руки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지금 그대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